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읽어드렸던 병아리 그거는 재밌었나요? 재밌었다면 이번에는 아기돼지들의 자랑거리를 한번 봅시다. 이것도 알다시피 제가 그 사진작가 지망생으로서 보는 겁니다. 여러분한테도 읽어주는 건 당연하지요. 사랑스러운 아기돼지들. 얘들아 우리 놀러가자. 그래 좋아 좋아. 돌돌 말리는 꼬리와 동글납작한 코는 돼지들의 자랑이지요. 어? 친구들은 모두 어디 간 걸까요? 아기돼지들이 몸을 꼭 붙이고 자네요. 새근새근 쿨쿨쿨. 끝까지. 바 담근 온 세ット로 올라왔어요. urch